설 전에 배송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방송이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고요. 화장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요건요 100% 100% 천연 펄프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1겹 2겹이 아니라 3겹짜리고요. 그렇죠. 사용하기 굉장히 톡톡하니 좋으실 거고요. 무엇보다 보셔야 될 것이 색이라든지 향료, 형광증백제, 포르말드이들 이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닦아주시기에도 엄마들이 안심이 되실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당첨되시면 216롤 이거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. 자 이게 저 오늘 108롤 구성인데요. 잠깐 좀 보여드리자면 24롤짜리로 쌓아봤을 때는 이렇게 한 팩에 두 팩 그리고 또 한 팩에 두 팩에서 네 팩 12롤이 더 있어야 이게 108롤 이 구성이 되는데요. 자 여러분 오늘 보세요. 36롤짜리이기 때문에 한 팩, 두 팩, 세 팩 이렇게 해서 108롤 받아보시는데 이거 받아보시잖아요. 네. 부자 된 것 같으실 겁니다. 그런데 108롤에서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경품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. 당첨되시면 아예 1 플러스 1이에요. 그렇죠. 방송에서만 가능한 조건이고요. 총 216롤이나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당첨되시면 오늘 좋으시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습니다.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설전에는 이것저것 장보실 게 많아요. 그러니까 화장지만큼 무겁게 이고 지고 하실 게 아니라 설전에 배송해드릴 겁니다. 설전에 방송 있어도요. 배송은 못해드려요. 오늘 이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니까 자 216롤 찬스 놓치지 마시고요. 잘 풀리는 집으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.